한국국토정보공사 와 여러분 이사나 이뚜 어 발리 해 시 오브 더 발리 지금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게 발리에요 바닷물 색깔 자체가 다르죠 여기에는 돌고래들도 돌아다니고 바다거북이 상어도 있습니다 저쪽 북쪽으로 가면 룸바 룸바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발리 해 와 와 모래가 검정색이라서 정말 뜨겁네요 어우 뜨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물병에다가 식빵 같은 거를 놓고 물속에 스노플링을 하면서 이걸 잠깐씩 열면 물고기들이 저에게 와요. 아주 좋은 팁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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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